랄라라 우와 멋있다 우리 엄마가 살꺼야 천천히 해지네 천천히 전유 11년차 가수라고 합니다 11년전이 뭐하셨죠? 12살 아 13살 때 아 저 그때 샤기컷했어요 그때 저 초등학교 짱먹었죠 평천 초등학교 짱 허준해 샤이니의 덕후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3 2 1 와우 자몽에이드가 나와주셨어요 11년차네요 셀레나 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셀레나 제가 등장부터 깜짝 놀란게 이 가녀린 팔로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걸 열심히 들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 제가 별로 안 들고왔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게 항상 이렇게 많이 갖고왔는데 근데 이게 대부분 양안공이에요 이건 또 뭐야 좀 특이한게 일단 많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안 가져왔던 그런 종류의 굿즈들로 이번에 정규 6집이 나오는데 에피소드 1,2,3로 나눠서 나와요 이게 이제 그 데리러가 앨범이고 색깔이 일단 되게 이쁩니다 네 굉장히 이번에 원래 샤이니가 컬러감에 예민한 그룹이잖아요 이번처럼 이렇게 강렬한 원색을 쓴건 처음인거 같아요 약간 그거 같아요 그 미술관 같은 데서 관람하고 나와서 약간 추상하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그 예술을 마저 느끼세요 라고 파는 그런 제품들 같아요 아 사실 이 스티커가 앨범이 원래 포장돼서 나오잖아요 아 그 비닐 위에 비닐 위에 붙어있는건데 얼굴이 있어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붙여가지고 친구들한테 나 이거 못 버리겠어서 붙여놨어 그랬더니 친구들 다 똑같이 여기 붙여놨어요 아 그래요?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어요 이런건 처음 해보는데 혹시 가사사 왜 웃어졌나요? 혼자서 그리을 밤 밤 밤 견디기 싫어 지금 너를 왜 이러나요? 왜 이러나요? 노을 끝자락에 너를 떠올려 이런 노래 없거든요 샤이니 노래 이렇게 들려주면 누가 알아 샤이니도 몰라 엉둥이인가봐요 아 저는 이거 엉둥이라니 우리 소중한 샤베트한테 무슨 소리 하시는거에요? 샤베트요? 샤베트 화장품 가게에서 파우치 공부를 주잖아요 그런건줄 알았더니 여기도 보니까 파우치는 비공식 굿즈구요 팬들끼리 공부한거고 다 야광봉이에요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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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머 한두개가 아니야 봉들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이게 일단은 이거부터 말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은게 이게 드디어 저희가 10년만에 댄서끼를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머 어머 원래 댄서끼로 유명하잖아요 그게 댄서끼로 유명하고 유명해요? 한번더 열었어요? 그러네요 소위 못봤죠 아 진짜요? 이게 원래 진짜 옛날 옛날 2009년쯤에 처음 일기를 모집하고 나왔던게 얘에요 10년만에 다시 나온 공식이 얘에요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죠? 얘가 먼저고? 얘가 제일 먼저구요 이야 엄청나요 그냥 여기서부터 이야 이거 다 보여주는데도 정말 세상 최고의 봉쟁이세요 봉쟁이요? 얘가 이름이 있어요 네? 샤이니까 정해줬어요 맞춰볼래요 그래요 한번 맞춰보세요 민트 크리스탈 샤봉샤봉 샤팅스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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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으면 안돼요 샤링스타라고요 샤링스타라고요 이렇게 샤링스타를 샤링스타를 샤링스타라 왜냐면 종현이 오빠라서 종현씨라고 할게요 종현씨가 콘서트를 할 때 항상 악기 하나씩을 알려줬거든요 아 알려줬어요? 같이 연주하는 시간이 있어요 콘서트 중에 종현선생님의 음악교실이라고 원래 여기에 캐스터넷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캐스터넷츠를 못 써요 그 수량이 진짜 없어서 그 다음 콘서트에 핸드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건 무조건 사야겠다 진짜 아침에 새벽 5시에 가서 혹시 이거 가능할까요? 셀레나가 이거 이불 보시는 거에요? 이거 불러주시고 준혜가 이걸 핸드라봐 연주! 다 같이 한 3초만 해보자 1,2,3,4 이거 원래 되게 예쁜 노래들에 같이 연주하는 거란 말이야 셀레나 노래에 맞춰서 하면 되죠 어떤 노래일까요? 난 너무 예뻐 미처 별게 또 다 들어있어요 이거 사실 가방 자체도 태민이 콘서트 태민씨 콘서트에 작년에 MOVE 나왔을 때 그때 했던 콘서트 부츠고요 이거는 막 파는 게 아니고 제가 모아온 거예요 덕질을 하면서 일단은 티켓이랑 귀여워 소녀 같아요 스크랩북입니다 여러분 티켓 스크랩북이에요 야 두 번 더 가셨다 왜냐하면 저는 콘서트는 무조건 옳고 있는 거예요 다 간다 두 번 하면 두 번 가고 세 번 하면 세 번 가고 이거 똑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이걸 보고서 다음 장을 넘겼는데 떨리는 거야 어머 여기 포토카드 뭐 하셨나 봐요 앨범별로 그래서 올 시야 앞에 있는 나이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딱지 이거 원어보안 앨범 때거든요 대박 대박 16년도에 나온 원어보안 앨범 어머 어머님이 딱지로 만들었어 신기하다 어머님도 있고 그러네요 이거 너무 좋다 나도 나중에 내 거 만들고 싶다 누가 사요? 내가 사 우리 엄마가 살 거야 솔로건들 솔로건들 이벤트 했던 장미 이런 거 있죠 솔로건만 보여줄게요 짠 이거 풍선 풍선? 아 진짜 웃겨 이거 이불에 불었던 거 손가락으로 풀으셨어 맞죠? 아니가요? 묶을 때 반만 묶어요 풀려고 아니 그리고 이 풍선을 다 모은 이유가 뭐냐면 풍선이 인쇄된 게 다 달라요 막 불다가 터져요 어떡하냐고 여기 한 장 더 주라고 하나 더 주라고 세월에서 딱 느껴지는 거 있어요 이거 제가 어제 보다가 너무 웃겨서 갖고 왔어요 이야 제가 어제 덕크 박스 뒤지나가 너무 웃겨서 갖고 왔어요 역조곡을 가수들이 해줄 때가 있어요 오 좋겠다 피자랑 음료를 줬는데 피자박스 뚜껑 네? 아니 미쳤다 진짜 그거를 그때 커플다 미쳤어 이게 그냥 하얀색 박스 쓰면 내가 안 가져왔지 원호본이 써있잖아요 샤이니 아 이걸 이렇게 붙여줬어요 아 그치 이게 피자가 들어있는 박스 뚜껑이에요 요래쩌래쩌래쩌래 그쵸 이거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뜯고 있었어 야 진짜 그 그 복심이라는 게 내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 마음의 스케일이 달라 아이디가 준건데 이걸 어떻게 버려요 이거 뭐예요? 아 이거 이거 사인볼 오? 사인받았어요? 아니 콘서트에서 던져주잖아요 토로콜 때 어머 그거 받았구나 근데 이거 좀 깔끔하게 붙일 걸 그랬어요 더럽게 붙여가지고 지금 여기서 때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이거 다 지워지지 분명히 빈 책상에서 시색을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꽉 차버렸어요 네 한번 정리를 하고서 영상으로 한번 넘어 볼까요? 대리로가 다 안 들었다면 동작물이 지금 아하하하하하 땅 맞아서 야 멋있다 요새 예ens 달라 자 새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